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몽라시 연단입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이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쇼 챔피언과 함께하는 KMF 2015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년 KMF는 또 사상 최강의 라인업이라 들었는데요. 저희 방탄소년단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와우! 그렇습니다. 저번 KMF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만나서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공연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금년 KMF는 MBC 뮤직의 쇼 챔피언과 함께합니다. 스페셜 스테이지와 콜라보 등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9월 13일 요코아 마련에서 저희가 아주 뜨거운 무대를 보여드릴테니 기다려주세요. 이소! 보라시 연단 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